자 지진에너지 2와 지진규모 M사인 다음과 같은 관계심이 성립한다. 규모가 5인 지진에너지는 규모가 4인 지진에너지 몇 배인가? 그랬어. 그럼 봐라. 로그인은 11.8 더하기 1.5M. 그럼 생각해봐. 있잖아. 어차피 문자가 지금 E하고 M밖에 없잖냐. 그러면 E에 들어갈 숫자가 얼만지 M에 들어갈 숫자가 얼만지 찾으면 되는데 여기 다 나와있어. 지진에너지면 E라는 문자 대신에 집어넣고 지진의 규모라는 말이 나오면 M 대신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근데 여긴 뭐라고 나와있어 지금? 규모가 5네? 그럼 5를 어디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M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해볼게. 규모가 5인 지진에너지는 로그 2는 11.8 더하기 15 곱하기 5네. 1.5 곱하기 5. 맞아? 그 다음에 로그. 이때는 규모 5야. 그 다음에 규모 4일 때는 로그 2가 11.8 더하기 1.5 곱하기 4지. 야 잘 생각해봐. 이런걸 그냥 2라고 쓰면 규모 5일 때 4일 때랑 구분이 돼야 안돼.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표시를 해보면 돼. 그냥 너네가 여기를 E5라고 하고 여기를 E4라고 하자.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하는 얘기는 뭐야? 지금 얘가 하는 얘기. 규모가 5인 지진에너지는 규모가 4인 지진에너지의 몇 배인가? 이거 서로 나눠주면 답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E5하고 E4의 관계를 알아봐야 되는데 식이 졸라게 비슷하잖아. 안 그래? 그럼 위에서 내가 아래를 어떻게 해주겠냐? 빼주겠지. 아마 나눠보면 알게 될 거. 할 게 없다는 거. 괜찮아. 나누는 것도 좋은 시도야. 왜냐? 다행스러운 게 E5하고 E4였으면 왼쪽에 있는 게 로그가 안 붙어있고 E5하고 E4였으면 너네가 말한 대로 그냥 나눠줬어야 돼. 그럼 오른쪽이 숫자가 아무리 더럽게 나와도 그냥 그게 답이야. 근데 그게 아니지. 지금은. 로그가 붙어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얘네들끼리의 B를 알고 싶으면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해줘? 빼주면 되잖아. 그럼 분모 형식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위아래를 빼줄 거야. 위아래를 이렇게 그대로 빼주는 거지. 그러면 로그 E5 빼기 로그 E4가 사라지고 1.5가 5개, 1.5가 4개 빠지니까 뭐 남아? 그냥? 1.5가 남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로그? 마이너스 저거 분모로 내려가지. E4분의 E5는 얼마? 1.5네. 야, 5인 지진에너지 규모는 4인 지진에너지의 규모의 몇 배인가가 이거 맞아? 잘 봐. 5인 지진에너지는 했을 때 4는 2의 몇 배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뭐를 뭘로 나누면 돼? 4는 2의 몇 배?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4를 2로 나눠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걸로 나눈 거야. 우리가 구하고자 네모 아니냐? 여기는 10이고. 그럼 결국 E4분의 E5는 뭐라고 쓰면 돼? 로그잖아. 10에 2분의 3승. 근데 이거 숫자로 좀 쓸 수 있을까? 10에 1 곱하기 10에 2분의 1. 근데 이게 뭐야? 루트 10. 그래서 10 루트 10 이렇게 써도 괜찮다 이거지.